전부 4시간 내내 집중했다 우리 이거 롤챔이라 생각해요 외부 롤챔에서 이런거 맞으면 바로 퇴출인 진짜 이렇게 암수 들어갔어요? 확실하게 대역제인 이거 잘못되면 아직 암수 남아있음 아 이게 잡힌다고? 뒤에 있었는데 끌고가서 잡았네 세 명이 잡혔어? 좋은건가? 좋은거 같기도 하거든 지팟 때 저거 잡혀볼까요? 지팟 때 우리 바드랑 도아가 팔자 저거 오케이 저런 딜 기회가 별로 없다고 닭이 묻히면서 잡혀주면 되겠다 서폿 인형 파일 줘 방금 많이 썼어 수연 굿 숭불 밀어갔어요 여기 그냥 깔게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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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술사비형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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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반가, 머리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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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감수, 카운터, 저 없애. 창술림 암수, 백안전. 혁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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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그대로, 백 그대로. 머리 돌리면 카운터. 대만이 만수. 나이스. 나이스. 그대로. 배만 한건데. 여기에 갈게요. 다 밀었어. 네. 멀리. 아니. 카운터다. 이거 빼. 똥 잘 빼고 와주세요. 무려. 대만 암수할게요. 네. 대만 암수 확인. 대만 암수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글. 도화가니 먹을. 도화가니 먹을. 도전 끝. 다 피하고 어둠 샨디 갖고시죠. 확인. 어둠부터 고글 샨디 확인. 표혈차. 샨디까지 이렇게 치워놨고요. 오케이. 이게 제일 방법. 찌르고. 찼어. 괜찮. 하다 보면 샨디. 네. 카운터치고 마지막 깜고 지금 샨디하면 돼. 집중. 다 왔습니다.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 빨리 치는 거. 수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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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드 먹었다. 시종인 줄 알고. 씨. 괜찮. 내가 암수. 찬디. 오케이. 찬디 바로 가요. 아물랑 찬디. 죽여. 죽여. 나이스. 최폰 우마이. 먹어. 룬하니 먹을. 아니다. 나다. 리퍼. 가만히 고정할게. 백 잡아. 나는 어떻게 때려. 어 됐다. 뭐야. 나 아니었네. 오케이. 검수지였구만. 나쁘지 않아. 배출 안 남았어. 잘 나. 거의 다 왔어요. 가버렸어. 왕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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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짜 왕짜. 왕짜. 왕짜에요. 왼쪽 기준 왕쪽. 룬하니 왕짜. 오른쪽 올라와. 뭐해. 뭐해. 왕짜. 왕짜. Finding. 왕짜. bn 1격 암수 스카닛 맞아 던져도 돼요 2격 건설 무조건 무조건 건설? 양무가 먹어야지 스페이스 써서 들어가는 거 이거 창술림 마감 아 오케이 도하가님이 잡았어 아무도 없어서 마감수 있어요? 창술림? 네 고 네 밀었어요 구슬 청소 굿 그게 좋겠다 실드 주세요 실드 딜 들어가요 지금 실드 피면 끝까지 딜 이제 우리 암수 없죠? 암수 있으면 이모티콘 줘 없으면 안쳐도 돼 오케이 암수 오케이 스카닛 마감 하나 확인 아껴둘게요 이제 구름 조심해요 저희 구름 변신하는 거 어둠군단 패턴 조심 카운터랑 헷갈리지 않게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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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머리 머리 마감 가죠 여기 밀어버리죠 스카닛 마감 검 찔러요 찌르고 단결 안 에 걸렸어 걸렸어 빼면 돼 빼면 돼 주어적 진행 헤드 왼쪽 하긴 헤드 왼쪽 구슬 1대 오른쪽 카운터 스페 준비 카운터에 쳐야되 이거 무조건 카운터 생각 짭카드 생각 나이스 오른쪽 무력 회수 남으면 던져고 카운터 백 멀리 나이스 헤드 잡았어요 어 까비 괜찮아 살았어 백 백 백 어 그걸 왼쪽으로 뺄게요 왼쪽 협가 아니구나 왼쪽 밀렸어 1팟 위 2팟 아래 스페 준비 고 가운데 무력 회수 있으면 던져요 무력하고 딜하고 주황색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닙니다 주황줄 차례대로 나와요 플러스 1 카멘의 무기를 이용하라고 빌 딜 나이스 6스택 깨보자 5분 이거 못깨면은 오늘 잠 못잔다 이거 60줄 됐으니까 바로 그 스페이스바 쓸준빌에서 바로 왼쪽 오른쪽 가야 왼쪽 오른쪽 1왼 2 5 1왼 2 5 1왼 2로 먼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거 아직 성부 아님 아직 성부 아님 1왼 2 5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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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리 사리사리 개득 2타임 1왼 2 5 안개 조심 1왼 2 5 발 맞춰서 알아서 뛰어요 이기적으로 뛰어도 돼 숙박만 안걸리네 숙박만 가자 3번째 1왼 2 5 1 2 3 성부 돌려요 쭉 달려 쭉 달려 푸샹빨고 풀피우샹 패턴 보세요 패턴 1왼 2 1왼 2 1왼 2 1왼 2 억울 확인 시간 좀 여유로우니까 힐 곳에도 좀 던지셔도 돼요 성부 없어요 성부 돌렸어 쏘쏘쏘쏘 나이스 정산 나와요 괜찮아 봐도 돼 정산 봤어요 수구리 수구리 빨리 치기 자리 잡고 12시 보기 카운터 이거 이제 버블 돌리죠 딜로 돌리죠 30줄 아드 남긴거 있으면 빠세요 고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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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데 무심 조금만 더 패턴 뭐야 패턴 고정 헤드 12시 헤드 1시에요 지금 힐 한번 되나요 이거 멀리 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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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스킬 안걸렸어 안걸렸어 아 됐다 이걸 깨네 한 번만 더 깨네 와아 일단 숨쉬고 우리 오간 오간 공략 봐야 돼 우리 오간 공략 아직 몰라 아 이거 스킵 안할게요 여기 쳐맞잖아 다 와 빡세다 맞다 다 지속 딜러였어가지고 다 피아노 치고 있었어 지금 아 힘들었다 어군 1 다시 10이라고요 무서운 소리네 뭐야 아 주변의 모든 기운이 가멘에게 흡수되고 있습니다 아 포션 7개 다 썼어요 저 저도 맨 마지막에 치명상 때문에 좀 많이 빠졌어 어 라울이 한 대 맞을 때마다 계속 먹었네 와 아 우리 한 2분 20초? 2분 남았던 것 같아요 야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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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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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헤드 물감 물감 많이 보던거 많이 보던거 양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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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아이고 반격맞으셨네 쭉 가보죠 터진 곳 안전 이거 풀어줘야해 풀어줘야해 야 데미지 센거 봐 르링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거 헤드 쪽이 와있으면 백으로 돌아가요 백으로 있다가 옆구리로 어차피 맨 마지막 라우리랑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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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터 파운터 나이스 커진 곳 안전 가운데 좋아 여기 와있으면 백 쉴 수 있어요 지금 틸 가능 헤드 헤드 안전 헤드 백도 안전 오케이 양옆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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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무력 실패 오케이 영역전개 준비 영역전개 약속했던 그 자리로 일단 퍼져서 적당히 지정 쫄시 참방 아 쫄시정 썼네 저 배마 아 쫄시정 썼네 1파티 다 죽었네 아 이거 애써 애써 드릴게요 저 주세요 창술 주세요 네 어 이거 잡는다 잡히면 카운터 쳐줘야돼 쳐줘야돼 저 리퍼가 쳐주면 되겠네 고통받는 중 차에 게이지 채워서 블랙홀 해보자 도하가가 게이지 채워줬다 어 1회니요 1회니요 2밖에 없음 오른쪽으로만 무력 공카단이라도 써봐 그럴까 되나 나이스 나이스 찼어요 오른쪽 오른쪽 20초대 스페이스바 쓰라고 하니까 한번만 해주시는게 좋은데 25 24 23 22 1 스펙 지금 20초대 에 위기 모면 굿 공카단 여기있다 에 에 에 에 에 선포 어 여기서 한번 지금 맞으면 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곧 배템 가능 카운터 헤드 카운터 공카단 다 뱀 탤블드 카운터 오오오 이거 반격이다 반격이다 공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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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50줄만 더 까면 우리 볼 수 있다 자, 삥하고 스페! 삥! 스페! 오케이 영역 좀 개 너무 멀리 가면 안 보임 나이스 베스트 샨다 이런 사라져서 한 쓰고 싶으면 11시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도화가 아니면 도화가 왼쪽에 와서 미리 쓰고 콩콩이 콩콩이 졌음 콩콩이 졌음 어지럽긴 하지 시원하소 도화가 잡힘 헤드만 안줘 나이스 띠건 와 아이고 맞으면 죽는구나 서포트 1인버스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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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아프네 아 사관의 또끼라고? 미치겠네 진짜 이 그러니깐